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강서구는 그동안 환경과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되는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강서구는 지난 12월부터 올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난방에너지를 30% 이상 절약하면 최대 12000마일리지를 돌려줍니다. 에코마일리지는 겨울철 난방에너지 증가로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6개월마다 2년 전 같은 기간 대비 에너지를 절감한 회원에게는 최대 5만 마일리지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2년 전 같은 기간 평균 에너지 사용량보다 20% 이상 줄이면 1만 마일리지, 30% 이상 절약하면 1만 2000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온누리 상품권, 카드포인트,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참여 희망자는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인 한파의 노후보일러 고장이나 난방비 폭탄으로 고민하는 가정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일반 가정은 1대당 20만원, 저소득층은 1대당 60만원이며 지원금은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분들은 강서구청 녹색환경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